몇 달에 대한 대한민국 배그팬들의 심장을 두게 만든 가장 핫한 이야기 전환을 골라서 아무도 하지않은 VLG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드코어 VLG 깨기 시간, VLG 썰들입니다. 오늘 여자 배그 해설, 미녀 해설, 이승자의 연수님의 해설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녁에서 8일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맛있는 거 좀 드셨습니까? 같이 드셨잖아요. 청국장 비빔밥? 네. 제가 또 며칠 동안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뭘 드셨나요? 뭘 마셨지. 아, 그렇구나. 드시고 마셨어요? 회도 먹고, 조개구이도 먹고, 대화구이도 먹고, 마시고. 은근 많이 먹었어요? 그 이야기로 잘 안 드시면 못 주무신다고.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나 술 잘 먹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VLG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렸어요. 끝낼 수 있을까요? 최은지 뜹니다. 아하! 경기 종료! 2018 보령 한국도로공사컵 여자프로배구대회 우승팀 KGC 인상공사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2018 보령 한국도로공사컵 여자프로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각 팀 주전선수들이 좀 빠지고, 또 지방에서 개최를 하고 굉장히 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 대회 여행이 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대회가 시작되니까 또 예상이 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베스트 멤버들이 다 빠져있었고, 그리고 사실 외국인 선수도 없고, 또 사실 너무 먼 곳에서 했으니까 보령에서 했고 또 너무 더웠으니까 솔직히 출장을 가지만 이게 사람들이 올까? 팬들이 그 지방까지 찾아올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 또 많이 볼까? 이 더위에 뭐 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 이상 이상으로 맞아요 성공적이었던. 지난해 이제 천안에서 했잖아요. 천안이라고 하면 이제 배구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흥행이 좀 잘 되는 도시인데 보령하면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보령에서 시합을 한 적은 진짜 처음 봤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보령에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체육관도 되게 좋아. 지은 지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도 좋고 이래서 그런 시설면에서도 좀 굉장히 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기대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또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배구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스타크업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거 빠진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생각보다 배구를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재밌었다라는 평가가 또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저희가 그 대회 그 플랜카드에 보면 각 팀의 대표 얼굴들이 다 있는데 걔네들은 나오지 않아. 맞아. 운전하고 오는데 그래. 양효진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걔네들이 혹시나 나올까 하는 기대감에 왔는데 애들이 없어.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면 배구를 처음 보는 팬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배구하면 김연경을 알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깊숙이 들어가면 김연경 외에 모르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뛰는 선수들을 처음 보니까 배구 선수하면 그냥 김연경 외에는 또 모를 수 있다니까 그런 쪽에서 이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와봤더니 어 재밌네 라는 반응에 계속 또 오게 되고 실제로 평일 낮에도 중계하면서 내가 한 번씩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는데 꽤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도 꽤 있었고. 각 팀마다 이제 주전급이 못 나오는 대신에 어찌 본다면 이제 상황상 이 선수를 써야 될 상황이 생긴 건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의외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스타가 나오면 그 배우한테 열광할 수 있듯이 또 새로운 배우가 나오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듯이 기존 팬들도 매일 이제 선수 수대로 많은 것도 아닌데 맨날 보던 그 활약하던 선수들 말고 또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또 그 선수들이 실제로 자려주니까. 영화 보면 아예 그 진짜 되게 유명한 그런 배우 말고 오히려 그 영화가 뜨고 나면 그 배우 말고 다른 조연이 되게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 그 효과인 것 같아요. 최은지 선수가 이제 FA로 이적을 했지만 사실은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주목받는 FA 이적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컵도회 때 정말 최고의 활약. 결승전도 30도 좀 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은지가 솔직히 이 평이 반짝은 가끔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한다는 평이 좀 부족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느끼지만 선수가 잘 하고 못 하고도 제일 중요하지만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팀과의 궁합. 감독과의 궁합이 그리고 시기상의 궁합이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의 은지의 스타일, 인상공사의 특성상 완벽한 베스트 라인업이라기보다는 계속 이 자리에 이 선수가 안 되면 또 채워주고 이런 상황에서 은지가 들어갔고 또 인상공사의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그 선수 내에서 평준한데 은지처럼 파워 있게 공격하는 선수,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좋겠는데 그게 은지가 들어맞은 거지. 그러니까 인상공사 애들이 특성이 좀 키는 작은데 약간 그래도 공격할 때 테크닉이 그래도 좀 좋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게 통하진 않는데 은지처럼 한 번씩은 강한 공격이 들어가야 또 이게 상대 브로커가 또 약간 흔들리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은지 입장에서는 거기 인상공사를 간 게 여태까지 다른 팀을 몇 번 돌았지만 거기가 가장 잘 맞는 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하동에 현수막 걸렸어요. 하동의 딸, 최은지 MVP 수상. 그래서 현수막이 크게 걸렸어요, 실제로. 하동이 대표적으로 지금 1남 1년대에 남자는 이제 정광인. 아 진짜요? 네, 정광인 이제 하동의 아들. 근데 은지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정광인이었는데 요새 분위기가 최은지로 바뀌었다고 하동의 분위기가 최은지로 바뀌었다고 하동의 아들 정광인이었다가 이제 거의 현수막 그 위에 하동의 딸, TNG, MVP 수상. 너는 오산에 딸 그런 거 안 붙었어? 나 엄청 붙었죠. 나도 이천에 붙었어 올림픽 때. 나는 우리 아파트 단체도 맨날 나랑 송이 같이.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 회장님들. 그치. 그런 분들. 그리고 오산 약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시장님이. 그치. 관여를 하시지. 시장님이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알아요. 아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이건 딴 얘기긴 한데. 해설은 KBS. 중계는 KBS에 해설은 한유미 그 플래카드를 누가 만든 겁니까? 내 팬이. 내 팬이. 아 이게 뭔가요? 배구 중계는 KBS에 해설은 한유미 직접 제작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엄마 아빠인가요? 최윤지 선수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최윤지 선수 이외에도 사실 활약을 했거나 이 선수 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수를 우리가 한 명씩만 좀 배울까요? GS 칼텍스의 민지랑 혜진이. 박민지. 박민지. 안혜진이. GS 칼텍스가 2등을 했는데 준우승을 했는데 그게 당연히 소영이가 너무 잘해졌고 고은이의 적응력도 좋았지만 그 한자리가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면 난 GS 칼텍스가 결승에 못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1위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두 선수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GS의 표승주 선수도 솔직히 이소영 선수 못지않게 너무 좋은 활약을 해줬잖아요. 다 GS. 그러니까 이게 GS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잘해주고 그냥 GS팀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지도자여도 약간 좀 되게 뿌듯할 것 같은 생각들은 마지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봐서는 내가 지도자여도 약간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들. 저는 약간 제3의 시각으로 저는 현대건설의 김다인 선수. 김다인 선수한테는 저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인데. 왜요? 지난 시즌에 현대건설의 모습을 봤을 때. 다행히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세터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세터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올 시즌에도 2년차가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부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백업 세터 역할이 정말 필요한데 안 쓰면 안 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컵대회에 물론 이제 잘한 부분도 있고 어설프었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컵대회 하나는 그냥 혼자 쭉 밀고 나가봤던 부분은 나중에 나갔을 때. 경험이 되니까 길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 사실 공격수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다행이는 일단은 저희가 시즌 때도 한 번 다행이가 아팠을 때 한 두세 경기는 뛰었어요. 그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떨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떠는 거 긴장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제 경험이 생기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골 구질. 막상 할 땐 잘해요. 그렇지. 골 구질이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경기 운영 뭐 이거는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쳐. 배우고. 근데 이게 세터가 나도 오랫동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 벤치에서 지금 이걸 줘 이걸 줘 해도 우리가 알듯이 진짜 믿어야 올린다고 하듯이 주라 그러는데 내가 못 주겠어 불안해서.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럼 그쪽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다가 아니 왜 저거 안 줘. 근데 걔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다인이는 우선 줘. 그런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질 어떻게 보면 성향 기질은 변하지 않고 이제 실력은 늘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인이를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대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외국 팀 두 팀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브 팀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 할 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선수들의 이 팀의 전력이 사실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는 또 너무 약간 엄살이 있었죠. 엄살이 있었는데 나는 약간 엄살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엄살인 거 같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약간 그래도 태국 팀이 저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너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대표팀 대표팀 2군이라곤 하지만 대표팀 대표팀이 여기 출전을 한다고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명단을 봤을 때 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있지만 그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베스트 멤버나 아니면 전위까지 올라가서 활약한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너무 걱정할 만큼 강팀은 아닐 텐데 그리고 약간 그렇게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베스트가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자신 있게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좀 한 박자 죽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니나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저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게 약간 2009년도인가 그때도 외복팀 이렇게 초청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서 약간 다 팀들이 자꾸 조금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결승 때 그래서 제가 준우승 했거든요. 그때 텐진이 우승했거든요. 텐진이 우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도 2대0로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역전당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에 약간 공감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남의 나라에서. 우리 잔치인데. 그러니까 그 중간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과연 전력이 이제 강력한 팀들을 만나서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선수들과 전력이 비슷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앞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냐. 한 팀을 데리고 와서 맛있지. 시즌 끝나면 한일 탑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그 정도의 실력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솔직히 너무 우리 잔치라서 꼭 우리가 우승해야 돼. 그럼 외국 팀을 초청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 들러리로 와줘.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외국 팀이랑 친선 경기는 매년 해요. 팀마다. 그치. 일본 팀이랑 매년 하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소득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이렇게 아시아쿠어 팀을 초청해서 나중에는 그 축구나 다른 종목처럼 그 리그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 시초이지 않을까. 이번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아주 기초 단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 이번은 좀 약하진 않는데. 이번은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들의 전력 공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 일찍 들어와서 연습도 어느 정도 되고 공에 대한 적응도 좀 되고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첫 경기보다는 좀 낮았는데 너무 걔네도 생소하게 생뚱맞게 갑자기 와가지고 스타볼을 하려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적응력도 분명히 떨어질 거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자체가 굉장히 여자부 분리개최라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에 한의 보완점들도 충분히 노출을 했던. 그러나 여자부 분리개최한 첫 대회는 저는 전반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성공적이죠. 관중 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결승 때는 약간 서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서서, 관중도 서서 그렇지. 이걸 유지하고 하려면 이번 컵 때처럼 경기도 재밌어야 되고 당연히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베스트 멤버가 막 다 들어왔을 때보다는 그 전력이 갖춰지진 않지만 지금 선수들 그 분야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연기를 했잖아요. 보는 사람들로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보령에서 처음 접한 사람들도 이제는 여자배구 볼 것 같다는 느낌? 이제 연경이 등을 타고 연경이 큰,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붐 시키고 끌고 나가고 유지하는 건 지금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여자 배구는 남자 배구랑 좀 다른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력을 약간 되게 충분히 살렸던 것 같아요. 이번 호복컵에서. 이 남자,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남자 배구는 안 보는데 또 여자 배구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여자 배구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 매력을 좀 완전 100% 다 보여준 것 같은 느낌?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있으면 사실 세터 입장에서도 확률 높은 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감독님들도 이쪽으로 가, 쉽게 가. 그러니까 나도 세트플레이 하고 할 줄 알아. 근데 팬들이 너는 몰빵이야, 몰빵이야 이런 소리들은 좋아하는 세터 단 한 명도 없죠. 그럼요. 나도 할 줄 아는데 팀 특성상 외국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돈 준 만큼 또 뽑아내야 되고 성적이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조롭게 가는 세터들이 내가 보기엔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세터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경기가 외국인 선수 빠진 컵대회 경기고 실제로 되게 아기자기한 플레이도 되게 많이 나왔고 랠리가 엄청 길고 수비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제일 좋고 결승전은 진짜 진짜요? 제가 중계한 제가 중계한 경기 중에 최고였고 컵대회를 보면서 한 줄 평? 네, 한 줄. 딱 한 줄로 이번 컵대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럼요. 간단한 이유는? GS 뭐야? 뭐래? GS 그래요? 뭐가 뭐가? 뭐가? 이유가 GS 그게 배구의 묘미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봐도 다 GS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은 알 수 없으니까. 난 그냥 별로 생각 안 나는데 성공? 그냥 성공이고 어떻게 보면 시작? 왜냐면 성공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번 컵대회는 너무 잘 맞췄고 근데 이 맞춘 것 중에 다른 요소도 관계자들은 다 노력을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선수들의 경기력이었는데 단독 개최 첫 대회 때 선수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적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성공했다고 다음 단독 개최를 또 열어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구 관련된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E&가 아니고 A&도? 그거 멘탈로 계속 나 쳐다보고 있어. 아니야. 갑자기 생각났어. 저는 거의 생일파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게 많았던 잔치 그러니까 단독 개최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외국인 팀도 모처럼 합류를 해서 경기를 했고 이동환 선수들도 정말 잘했고 그렇죠. 또 결승전 MVP도 스토리가 있는 최은지가 또 MVP를 탔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생각보단 소문이 덜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문이 나서 더 이슈를 더 경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보아서 됐을 텐데 물론 충분히 성공을 했지만 이 정도 대회였다면 조금 더 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와서 매력을 느끼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더 좋아지겠죠. 우리가 또 친구들 생일파티 갈 때 야, 쟤네 식감은 진짜 먹을 게 엄청 많다 이러면 다음 생일 때는 선물 들고 가잖아요. 네.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은 더 잘 내려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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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니는 rese resurrection 감사합니다.